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아무리 봐도 한국은 바닥을 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리 잘 봐줘도 이렇게 밥그릇을 스스로 마구 부시는 나라는 지구촌에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안되는 쪽으로만 이렇게 필사적으로 가리고 노력하는 나라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은 지금 시중의 경제 상황 때문에 곡소리가 나는 것을 모른 채 한참 건물들만 들어서 거드름을 피웁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의 만용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라면값이 5천원이다. 그리고 반찬은 그냥 하나밖에 없었다 이렇게 붕괴해서 이번에 아예 휴게소를 도로공사 직영으로 만드는 그런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우위원은 휴게소 위탁 운영에 근거가 되는 한국도로공사법 12조의 제1항에서 휴게소 관리를 제거해버리는 내용의 도로공사법 개정안을 12월 24일날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재 도로공사가 관리 운영하는 전국 고속도로 상에서 영업 중인 195개의 휴게소 가운데서 3개만 직영을 하고 192개는 대보유통 등의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계수는 문경, 문막, 하남, 만남의 광장만 직영체제입니다. 우위원의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도로공사는 인제일체 외부업체와의 위탁관리를 할 수가 없고 직영체제가 돼야 합니다. 관련 뉴스를 봤을 때 상당히 놀랐습니다. 무식해도 너무 무식하다, 무지해도 너무 무지하다 말이 탁 튀어나왔습니다. 도로공사가 직영하던 1980년대의 불친절함과 형편없음을 기억하는 사람들로서는 이 양반이 지금 정신이 있나라는 의문문이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독점은 경쟁력을 상실하게 합니다. 안일함을 낳습니다. 매널리즘과 질저하와 불친절과 혁신 부재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경쟁력이 없으면 모든 것은 세태합니다. 도로공사 독점 운영은 불을 보듯이 뻔한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중앙일보 기자가 물어봅니다. 문제가 많은 도로공사의 운영권을 주면 더 문제가 심각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도로공사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국회를 통한 감시와 통제가 가능하다. 고속도로 휴교소 속성상 인근의 경쟁을 유도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민 통제를 받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 국민 통제가 아니고 국회의원 통제, 관리 통제겠죠. 국회의 감시와 통제가 있기 때문에 괜찮다는 주장은 한마디로 우원식 의원의 무지함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한국 고속도로 휴교소의 혁신 사례는 세계적입니다. 그런 김밥과 라면 값에서 분격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고속도로 휴교소를 이용할 때마다 화장실에서 혁신해서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원은 그런 일에 신경을 쓰지 말고 2017년 11월 달에 도로공사 사장으로 부임했던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이 3천억을 투입해가지고 전국의 오래된 가로동을 모두 고치는 LED를 바꾸는 이른바 스마트 가로동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이강래 사장의 동생이 운영하는 인스코비 회사가 핵심 부품인 PLC칩을 독점 공급한다. 그런 문제나 해결하는데 국회의원이 좀 더 에너지를 쏟는 것이 좋겠다. 다음 주제는 우연입법의 양산입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절차가 까들어온 정부입법 대신에 국회의원이 손쉽게 발의해서 통과시키는 위원입법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위원입법은 참 쉽습니다. 10명 이상의 위원이 찬성으로 발의를 하고 법제실 검토와 국회 예산처 비용 추계가 끝나면 상임위원회 해부해가지고 뚱뚱땅하고 이제 본회에 통과되면 입법으로 확정됩니다. 쉬운 거죠. 최근에 논란이 된 타다 검지법도 그렇게 해서 통과된 겁니다. 최근에는 복합 쇼핑몰에 대해서도 월 2회 의무휴업을 강제화하는 것을 더불어민주당의 홍익표 위원이 발의를 한 상태입니다. 위원입법 발의 건수는 15대 국회에서 1951건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19대에는 1만 7822건, 20대에는 2만 4353건으로 폭등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입법권 남용이 엄청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걸 제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 제어하는 장치를 만드는 사람들도 국회의원이니까 만들리가 만무하죠. 나라가 점점 새로운 일이나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나라로 규제로 우연입법으로 그냥 나라 자체가 꽉꽉 묶여 들어가는 겁니다.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생산하는 사람들의 의욕들은 땅에 떨어지고 숫자는 계속 줄어듭니다. 근사한 말로 분배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발언권은 점점 커지고 숫자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겁니다. 한국은 계속해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경제주체들이 더 자유, 저자, 부가 생겨날 수 있는 거죠. 돈이 하늘에 떨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라가 잘 되겠냐? 잘 될 수 없는 겁니다. 암울한 나라로 가는 겁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